구동은 이걸 잡으면 구동이 됩니다 이걸로 좀 빠르게 조정하는 것 느리게 조정하는 것 구동, 구동속도 작동은 이걸 누르고 이걸 잡으면 되죠 부하가 좀 걸려서 꺼졌을 때 버튼이 있어요 이 옆에 사장님 이쪽 찍으세요 이걸 한번 눌러주면 다시 돌아요 돌다가 센서가 자동해서 꺼지면 이걸 한번 터치해주면 다시 풀어져요 해제가 돼요 수동은 없는데 자동은 그게 있어요 이건 넘나지 풀 높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구동을 안 하고 뭘 싣고 다닐 때도 이걸 구로마로 터져도 되고 그냥 굴럽다 전기예요 전기 아테리 여기 뭐 그냥 남기요 주름이 나왔네 우린 너 네 아uck 구입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